시작! 우와 이게 뭐지? 시영아 빰빰 빠바밤 해봐 빰빰 빠라밤 이게 뭘까? 밥솥이네? 아니야 아빠가 밥솥이었나? 아니야 이건 밥솥 아니야 이게 뭘까? 이게 뭘까? 그냥 누르면 안 열리고 누르고 눌러야 열리면 돼 제품명이 어떻게 되는데? 제품명이 르진 가습기인데 5세대 제일 최신 가습기 쉬운거 잠시만 여기 보면 진짜 밥솥같이 생겼다 되게 단순해 여기서 눌러버리고 이게 좋은 쓰댕 좋은 쓰댕 그렇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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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있을 때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열고 열면 이게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서 그냥 잡아당기면 열리는거 고개를 깨끗이 세척하면 되고 닫을 때도 이렇게 안 닫히고 이렇게 눌러야 닫혀 네 수영도 해봐 눌러와봐 이렇게 아이가 열 수 없다 아이가 열 수 없네 네 아이가 열 수 없는거 증명 됐습니다 3살 아이 아직 문 엽니다 열어봐 시영아 그냥 누르면 안되고 안전하네요 물이 들어가면 고건까지 다 씻어오면 됩니다 출발 알지 방금 씻고 이렇게 닦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묻어놨다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엄마 이거 맞아 이거 응 습도 뭐라는 습도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습도는 신경 안쓰고 양만 조절할 수도 있다 타이머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2시간 최대한 오래 해야지 일단은 L로 해볼까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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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10 9 10 10 11 맘에 보이는 오빠 꼬들먹어 와 완성 소리가? 조심히 나오겠지? 고마워 엄마 이거 떨려줘요 엄마 책 떨려줘요 이거 책 다 샀어? 조용하다 만족 만족 올 겨울 잘 붙잡게 아빠 이거 떨려줘 아빠 이거 떨려줘